거래소나무에 말굽 발견. 저기 하나, 두개, 두개 있고 나왔고요. 저기죠. 위에 두개 있어요. 거래소나무 좋은거 알죠? 이 말굽도 아주 좋은겁니다. 거래소나무에 말굽 발견. 나가겠습니다. 나가보겠습니다. 자, 탁 쳐봐요. 탁 쳐요. 하나 더, 그 뒤에 하나 더. 인간은 독으로 사용할 줄 알죠? 턱, 턱. 하나, 둘, 턱, 턱, 턱. 자, 이거 써갔다. 써갔죠? 이것도 안되겠다. 이거 좀 안되게 버리게. 거래소나무에 말굽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자, 여기다 쳐요. 여덟. 저게 아홉. 그죠? 대박. 탁, 탁 하겠지요? 엥. 딱 하겠습니다. 대박. 대박. 딱. 위에 있는것도 아까우세요. 자 툭 쳐봐 툭툭툭 더 올라가 툭툭 자 가져와 자 가져갑니다 어 힘쎈데 완전 진뿐인데 그거 쎄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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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쎄갔어 가져갑니다 주님 드라붙